병인련의 조정에서 성지를 평양에 파견하여 나라가 혼란할 때 충실을 알게 된다는 글재모로 인재를 뽑게 하였다. 평양 고울사람 허관이 문천상의 실적을 인용하여 사실대로 시를 지었는데 꿈에 의관의 위의가 장엄한 사람이 와서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성나라 재상은 문천상일세. 시험장에서 답안으로 시를 지는 사람들이 당 이전 사람들을 사표로 거론하였으나 나에게는 언급하는 자가 없었는데 자네가 홀로 말하여 드러냈으니 기특하고 가상한 일일세. 승진은 상경하여 관을 수석합격자로 하였다.